자 그래서 채연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뭐 고칠 거 있나요? 응 5분 고쳐야 되겠지? 오케이 그래서 위에 거 They want to leave in a castle They want to leave in a castle 어떻게 막 꽂는다? They don't want to leave in a castle They don't want to leave in a castle 그러면 이거 위에 거 무슨 뜻이에요? 그들은 삽니다 성 안에 그들은 성 안에서 그들은 성 안에서 살고 있어 그런 뜻 아니에요 다시 뭐 좀 하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럼... 감사합니다.